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쿠버네티스의 조금 더 가벼운 버전의 미니큐브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큐브는 무거운 쿠버네티스를 모든 환경을 구축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가벼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 앞에도 미니라는게 붙습니다. 이 미니큐브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큐브 설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큐브, 미니큐브를 설치하기 전에 어떤 링크들을 참조해서 제가 이 내용을 작성했는지 써놨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만들 때 썼던 Ubuntu 18.04 버전을 사용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요. 다양한 환경들을 이제 다 올려보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Ubuntu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큐브는 일단은 이제 도커, KVM, 버추얼 박스, 베어메탈, 판맨 이런 이제 가상화 환경에다가 올려서 그 가상화 노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노드라고 이제 저희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노드라는 것을 여기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가벼운 환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설치하시면은 이 가상 환경에다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거운 것은 사실상 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가벼운 것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도커를 설치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커나 KVM, 버추얼 박스 이런 환경이 미리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쉬운 것이 도커 설치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환경에도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위에 이제 사이트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머신에 도커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도커를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우리 똑같이 도커를 가져올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우분2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분2를 일단 먼저 하나 가져오도록 하고요. 설치가 잘 되었으면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미니큐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이거는 이제 별도로 건드려줄 건 없습니다. 이 안에서 어차피 알아서 스스로 가장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건드리실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하실 때는 제작된 좀 환경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실행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노드가 이제 3개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원래 이제 구성했던 것은 여기는 이제 노드를 하나만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모두 다 지지고 볶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 파일이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쿠버네티스를 테스트하시는 환경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환경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클러스터를 다 구축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이거를 이제 무겁게 다 설치할 필요 없이 이 미니큐브만 가지고 실제 개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어떤 포스트에 보니까 이 포스트에서도 이 미니큐브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좀 면접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기술 면접에서 물어봤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제 키자마자 리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도코 환경 자체가 우분투 자체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도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켜자마자 바로 리뷔을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끄시면 안 되고요. 리뷔이 자동으로 잘 될 때까지 이 문구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뷔 되면 바로 도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도코 설치는 뭐 설치를 해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sudo apt install doco.io-y option을 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바로 설치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 아실만한 명령이니까 뭐 굳이 칠 필요는 없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도코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다운로드 속도만 좀 오래 걸리고 이외에 설치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ch모드에 666을 주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커 자체가 sudo 명령을 주셔야지만 실행이 잘 됩니다. 근데 이 미니큐브는 이제 sudo 명령을 주면은 에러를 내뿜어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커를 관리자 권한 없이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미니큐브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바에 런에 도커.sock 그래서 이게 소켓인데 이 소켓을 다른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ch모드를 사용해서 복사해서 이거 설치가 되면 바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잘 완료되었고요. 자 이 설치 완료된 거 한번 sudo docker ps 이렇게 쳐서 확인해 봅니다. 도커 명령은 현재 잘 실행되고 있고요. 자 도커를 일반 권한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퍼미션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복사해 둔 이 명령을 사용해 쳐서 도커의 속을 여러분들 권한을 주시면은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저 권한으로도 도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명령은 오류 없이 잘 설치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이 잘 실행이 됐으니까 설치가 잘 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니큐브를 다운로드하고 이제 설치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큐브 다운로드 분이 설치 미니큐브를 이제 다운로드 하실 때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여기 설치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이트 한번 가보면은 이 안에 자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Get Started Mini Cube라고 나오고 리눅스에다 우리는 진행할 거니까 리눅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시점에 만약에 이게 잘 실행이 안된다. 이게 이 명령이 잘 실행이 안된다. 그러면은 요 링크로 오셔서 또는 환경이 다르다 하시면 이 링크로 오셔서 이렇게 리눅스 찾고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바로 미니큐브 설치됩니다. 보면은 컬이 없어서 지금 설치가 안되는데 컬만 설치하고 바로 설치해볼게요. 컬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미니큐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구요. 바로 미니큐브 설치합니다. 미니큐브도 그렇게 큰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아서 금방 다운로드 받죠. 이제 미니큐브를 실제로 돌릴 때 컴포넌트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쓰는 것이랑 동일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긴 하는데 정리된 문서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하도록 할게요. 미니큐브는 이제 바로 실행을 합니다. 미니큐브는 이제 드라이버에다가 도커 우리 도커 환경에서 실행하니까 이 도커를 주셔야 돼요. 그대로 도커라고 쓰시면은 도커가 실행이 됩니다. 이 도커를 이렇게 넣어서 실행했을 때 퍼미션 에러 뭐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앞에 그 도커 점 소크에 대한 권한을 바꿔주지 않으셨을 때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미리 바꿔왔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1.18 버전이 새롭게 올라와가지고 다운로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쿠버네티스가 그래서 보면은 이건 용량이 좀 큽니다. 그 이유는 쿠버네티스의 핵심 컴포넌트를 실제 노드랑 동일하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은 미니큐브 접속하기 라고 써있죠. 그래서 미니큐브를 접속할 때는 큐브CTL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큐브ADM을 설치하는 거 제 거를 보셨으면은 큐브CTL이 이제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은 쿠버네티스를 전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미니큐브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니큐브에는 큐브CTL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큐브CTL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CLI로 그래서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걸로 접속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거 이제 마무리되면은 큐브CTL을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한글로도 나와요. 설명이 쿠버네티스 1.18점 버전을 도커 19.03 버전에 설치했다. 이렇게 미니큐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다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스타트가 실제로 되어있는 상태일 거고 앞에서 미니큐브 설치하는 방법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